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시 민낙동 엘레트 아파트 23평형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왕숙 신도시로 이사를 생각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대표님 궁금증 해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자로 주셨는데, 엘레트 아파트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평대라고 그러는데, 23평.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호재라고 하면 7호선이 이쪽 좀 멀리 석탐역인 거예요. 그쪽에 들어서는 호재. 그것도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민낙지구가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면 강남권에서 구리포천 타고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굉장히 자동차로 이용하기에는 좋은 입지에 있는데 지금 전철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다만 23평대 금액하고, 밀락 엘리트 금액하고 시세가 한 5, 6천 정도 분양가 대비해서 올랐을 텐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30평대랑 격차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한 7, 8년 된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그런 금액대가 30평대가 떨어지고 있는데 20평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가격적인 어느 정도 고점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적당한 시기에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왕숙지구는 작년에 발표했죠. 3기 신도시 1차로 지금 발표한 것인데 옆에 다산신도시가 있고 왕숙지구는 6만 6천 가구가 들어서는데 이거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5년, 6년이 남아있는데 지금 결정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